그래서 뭘 사왔어, 지금? 저희가... 이거 이 분위기에서 내가 미리 말할게. 내일 뭐 있어야 돼? 이 날씨에 지금 이렇게 힘들고 피곤하고 있어서 라면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난 사실 고기까지 양보할게. 난 뜨끈한 국물 라면이 있어야 된다. 동산만 하면 그거 작은 돈이 아니야. 버섯이 이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냄새를 일단 맡아봐. 이게 진짜... 우와, 우리 같이... 향이 그렇게 안 나. 큰일 났어. 아, 보충을 왜 먹어, 갑자기. 아니, 이게 향이 진짜... 아니, 고추가 왜 이렇게 많아요? 고추... 이거 뭐 채식주의자 있어? 이거 뭐 할 거야, 이만큼 고추를. 원고, 이거. 건강해야지. 일단 이제 채소부터 꺼낸 거예요. 네. 오이가 있고. 왜 이렇게 많아. 게두릅. 참두릅 아니고 게두릅입니다. 여긴 또 게두릅을 좋아해요. 또 철이라서 되게 신선하대요. 지금 먹었어요. 이거는 자연산입니다. 맞아요. 자연산. 이걸 어떻게 먹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전을 좀 해 먹으면 맛있겠다. 그래서 부침가루를. 그러니까 전을 한다고? 전하면 얼마나 맛있는 거예요? 두릅전. 두릅전. 계란. 계란도 들어가고. 계란해서 딱 두릅전. 이게 여기 다 먹고 나서 마무리라면. 치킨. 아, 치킨 같지. 치킨. 시장통닭. 시장통닭. 옛날통닭. 시장통닭. 이거 얼마나 큰지, 시장통닭인데. 엄청 좋아. 크다고요? 큰 통닭 있어, 이거 봐요. 진짜 통닭이에요. 진짜 통닭. 저는 이렇게 세 마리 먹는데. 이거는 진짜 너무 작은데. 네? 세 마리 먹는데? 너무 작은데. 시장통닭. 예, 일단. 진짜. 그리고 우리 저기 그. 소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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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핑에 소세지. 소세지. 와. 이거 괜찮다. 오케이. 이제 라면. 소세지, 소세지 괜찮다. 오케이. 이제 라면. 고기는 고기. 와. 되게 나요? 그리고 우리 오늘 처음 만났잖아요. 네. 그래서 선물이 있어요. 근데 어떡하지? 우리 레미 것만 준비를 했는데. 어? 우리 레미. 승태 오라버님께서 골라주셨어요. 야, 나한테 왜 돈 아니야? 골라주셨어요. 근데 꽤 없어? 자, 언니가 한번 이렇게 들어보실래요? 저랑 심지어 커플이에요, 커플. 너무너무 잘 어울리시겠다. 램. 램 어때? 귀엽지? 아니, 이걸 지금. 아니, 근데 이쁘다. 이쁘다. 난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그래. 너네 세트로 둘이 산 거야, 지금. 네, 세트로. 그 시작이 바지를 그러면 너무? 그래, 올리지 마, 카메라. 네. 와. 너무 다, 너무 이쁘다. 서로 같이 서봐, 우리 둘이. 워킹 한 번 갔다와, 워킹. 됐어, 됐어. 지금 제작진도 지쳤어. 맞아, 맞아. 다 힘들어.